이봐, 오프레스 MK2가 넙투된다는 소식 들었어? 이제 여름 업데이트가 다가오면은 오프레스 MK2의 유도미사일과 교란장치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프에게 당한 것을 복수라도 하는 오프의 불을 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오프의 너프 저도 사실 3년 동안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오프레스 MK2를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을 신성한 재단 위에 올린 다음에 처형식을 진행할 거예요 축제의 열기가 더욱더 진해졌군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이란 오프가 어디 있는 거지? 깐깐 사람 살려 오프가 어디 있는 거 따악 따악 끝이다 덤프트럭 오프레스 MK2를 터뜨려주세요 자, 08에 3년 갑시다 나이스 샷 역시, 고로치 이것이 바로 야생의 오프레스 MK2 점차 버튼을 하나, 둘, 셋 자, 오프야 가자 나이스 샷 이 오프레스 MK2는 이제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전쟁을 나가볼게요 내구도 풀업 교란장치는 체프죠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상징 같은 경우는 기본 카모 1차 색상은 캔디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무기 같은 경우는 미사일 달아 드려야죠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지금 군사기지 위에는 여러가지 전투기들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포스 아쿨라 카고밥 탱크 출발 갑시다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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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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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이렇게 강력한 오프레스 MK2 죽었죠? 아 저는 오프레스 MK2한테 죽었어요 복파리사님 제가 하늘을 살펴볼게요 지금 아쿠라 아직 살아있고요 아쿠라 죽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? 파이로 파이로가 있습니다 파이로 오마이갓 방금 오프레스 MK2부터 졌어요 누구죠? 아 다른 오프레스 MK2한테 오프레스 MK2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로와 옵투 1대1 5 4 3 2 1 스탑 전투 종료 자 파이로 한 대와 오프레스 MK2 한 대가 생조됐습니다 다음에는 밤부시카에다가 오프레스 MK2를 태워볼게요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밤부시카 화물칸에 오프레스 MK2가 하나 둘 셋 넷 4대 정도 자 이제 문을 닫아주세요 라인샷 태평양 한가운데 낙하바랍니다 아 바이프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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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다치면 안 돼 바이프쌤 안 돼 바이프쌤 아 이 사람 누구지? 지금 누구가 끼어있는데 자 이제 문이 열렸고요 오프레스 MK2를 바닥에 버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잘가 오프레스 MK2 잘가 바이바이 그렇다면 오늘의 코트는 여기까지 자 이제